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갱즈TV 한상욱입니다. 금일 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이스페타시스이고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분들께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너무나도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시장 상황 한번 체크를 해보고 이스페타시스의 흐름 또한 마찬가지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페타시스는 오늘 증시 상승분 대비해서 훨씬 더 많이 올랐죠? 아주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미장은 폭등을 했어요. 한 1.5% 올랐어요. 그런데 파월이 금리를 동결하겠대요. 동결은 왜 합니까? 미국 경기가 조금 어려워졌대요. 어떤 지표를 알 수 있었죠? 제조업 지수로 알 수 있었어요. 그러면 금리 동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건 뭐죠? 금리 인하예요. 그런데 금리 인하하면 아시아 국가하고 유럽 국가하고 어떻게 수혜를 받죠? 동일하게 금리 인하할 수 있죠. 지금 왜 경기가 어려운 거예요? 고금리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그렇죠? 고금리 이슈 때문에 어려운 거고 공금망 이슈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고금리 이슈 해결되고 금리 좀 내려가게 되면 돈도 좀 더 풀리고 경기는 회복할 수 있겠죠. 그렇죠? 딱 그런 기대감이 붙어주면서 증시는 반등을 해줬어요. 2년 동안 좋지 않은 말만 하던 파월이 긍정적인 말을 해주다 보니 자연스럽게 반등을 보여줬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맞게 이스페타시스와 마찬가지로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1.8% 코스닥 시장이 4% 올라가졌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졌는데요. 이 와중에 코스피가 이제 이스페타시스는 코스피 종목이죠. 코스피 종목은 1.7% 올라가다 보니까 종목마다 한 3, 4% 정도가 맥스였는데 오늘 이스페타시스는 11% 정도 올라가졌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군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시장을 주도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즉보다 반도체 기업군들은 지금 정고점에 다시 도전을 해주러 가주든가 투세를 전환해주려고 노력을 해나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스페타시스 또한 마찬가지로 저평가 구간에 있다 보니 탄력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줬고요. 수급상황 같은 경우에는 금, 투, 투, 신, 상호펀드, 연기금 할 거 없이 매수에 좀 많이 들어와줬는데 굉장히 좋은 수급들이 많이 들어와줬어요. 투, 신과 연기금 쪽에서 매수이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상호펀드의 수급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맞게 실제로 이스페타시스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120일선 아래에서 거래를 좀 올려줍니다.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거래량 올려주면서 호직거리 동반을 하며 추세 변고층 구간 만들어줄 시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도출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일단은 고정도까지는 체크 포인트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스페타시스는 기업 자체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실적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모로 가타부터 어느 정도 선반형의 프리미엄을 받아준 부분도 있다면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단계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주지 않습니까? 2, 3년도 같은 경우에는 살짝 좀 아쉬울 수 있는데 2, 4년도부터는 다시 한 번 더 회복을 해주고 25년도부터는 다시 한 번 더 퀸텀점프를 할 수 있으면 그런 토대와 기반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이스페타시스를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장도 좋아요. 시장도 좋다 보니까 수익 내기도 좋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주도주체험에서 4종목 수익 청산 시켜드렸고요. 한 종목은 플러스 10% 수익 구간에서 홀딩 중에 있습니다. 그만큼 좋은 결과물로 다 인사도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한 두 달 정도는 얼마만큼 돈을 더 많이 벌 것이냐의 싸움이에요. 얼마나 내가 돈을 벌어갈지에 대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많이 준비를 해놨으니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될지 모르시겠다고 하면 꼭 유튜브 보시면 댓글에 저희 카카오톡 채널 링크 있고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 깔끔하게 이스페타시스 보고 왔습니다. 까지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들 많으셨고요.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